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캔브리즈 IELTS 13라이딩의 제니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테스트 1, 타스크 1 샘플 앤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특정 학생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지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볼 건데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강의에서 좀 세세하게 같이 하고 제 모범 답안을 소개 받는 다음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번 1강에서 어떻게 이 학생의 글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좀 팁을 얻을지를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괄적인 문제에 대한 소개만 하고 실질적인 분석은 그 다음 강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소개할게요. 일단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The two maps below show road access to a city hospital in 2007 and in 2010 그래서 이 특정 두 연도의 어떤 도면이죠. 지도의 모습. 그래서 city hospital을 기준으로 주변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이 비교해야 돼요. 변화를 뽑아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의 instruction은 특별하진 않고 항상 똑같아요. summarize information by selecting and reporting the main features and make comparisons where relevant. 관련 있고 필요한 곳에 비교대조를 요구했고 또 전치사 바이랑 동사의 ing 뭔가 선택하고 주요 특징을 또 보고 함으로써 요약 정리하시오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task 1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고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비교되죠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제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고 오늘 이 학생은 얼마나 잘했는지 뭐가 좀 문제인지를 같이 얘기할게요. 일단 학생 글을 보기 전에 그래서 우리도 좀 이해해야 되니까 그림 자체를 좀 소개하자면 일단 2007년도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한테는 생소할 수 있지만 IELTS라는 시험 자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출제 빈도는 당연히 낮지만 그래도 무시돼선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울 정도로 뭐 나와도 뭐 우리 어느 정도 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발휘하면 되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너무 이렇게 제발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보단 그래서 문제가 나왔으면은 시리허스피럴 기준으로 도로들이 이렇게 있고 크게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도로의 배치나 뭔가 구조 어디 옆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써야 되는 상황이죠. 이 학생은 잘했을지 좀 예상을 해보시고 먼저 고쳐봐야죠.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여기 이거는 뭐죠? 그 허스피럴 로드를 양쪽 사이드로 그렇죠. 버스 정류장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주차장을 말하는 거고 스태프 하면 직원용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같이 하나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알 법한 뭐 북쪽 이렇게 서쪽 동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갖춰야 되는 표현력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다음 강의에서 모범 답안을 통해서 좀 정리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2007년도 모습을 봤고 2010년도 모습 같은 경우에는 시리허스피럴 기준으로 도로는 그대로 당연히 있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원래 있었던 버스 스톱스라고 했죠. 그 버스 정류장들이 없어지고 버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크게 하나 새로 여기 건설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원래 공용이랑 뭐 직원용이 공동이었는데 이렇게 분리됐네요. 이것도 변화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가 이전에 없었던 도로의 형태가 존재하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roundabout 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로터리 라고 되어 있던데 그냥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도로의 형태이고 한국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구조의 도로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이 오늘 고쳐볼 이 학생의 샘플 답안은 이걸 잘 못 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고쳐보기 바로 직전인데 아직 혼자 이 학생의 글을 보지 않았다면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 기준에서 어? 이게 좀 문법 틀렸네? 이거 단어는 좀 어색하다. 아니면 여기 논리는 무슨 말이지? 내용 전달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한번 채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정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자 공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판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실력이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직 예습 전이라면 영상 멈추고 예습하고 오시고 한번 고쳐본 글을 토대로 저랑 같이 볼 거니까 이제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읽고 고쳐보세요. 일단 저는 제 기준에서 고친 거라서 당연히 특정 오류가 많은 문장을 여러 가지로 고칠 수는 있죠. 이 학생은 사실 완성도가 좀 많이 부족한 학생이고 오류가 꽤 많아요. 문법 오류, 스펠링 오류, 그 다음에 논리 면에 있어서의 오류 아니면 내용 부족의 오류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따라하지 않을 수 있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첫 번째 문장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고쳤나요? 뭐 특별하게 막 되게 대단한 실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틀린 건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특정 두 해를 말하는 거니까 사실 전치사업보다는 뭐가 나오면 더 좋을까요? 연도 앞이니까 인이 훨씬 낫고 아니면 그냥 투 디퍼린 years를 꼭 필요하지는 않았고 그냥 명확하게 인 쓰고 in 2007 and 10 하면은 돼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 명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도 글을, 문장을 쓰는 게 약간 뭔가 다른 어감을 시도하다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우리도 같이 조심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쉬웠고 두 번째 문장 계속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고쳐봤죠? According to both maps이 나와있네요. 일단 읽어보면 여러분도 조금 느꼈겠지만 내용 구성이 the main features 한 다음에 복수로 끝나는데 which is네요. 일단 city hospital is surrounded by 여기는 스펠링이 조금 의문이죠? 여러분이 고쳐야 했을 텐데요. 그 다음에 city hospital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관사가 동반돼야 돼요. 문맥에 맞는 관사가 그리고 ring road는 여긴 잘 썼어요. 도로 이름은 대문자로 유지하고 관사는 없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먼저 보면 어때요? According to both maps 한 다음에 앞쪽이 뭔가 조금 문제가 많죠. 사실. 그래서 고쳐주기 나름이고 꼭 저처럼 고쳐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 학생의 문장을 살려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라는 걸 제안하자면 여기 부분을 아예 그냥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교정 방법일 수 있어요. 일단 the main feature of both maps is that 하면서 오히려 제 입장에선 여러분도 조금 따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외워놓으면 유용한 그런 표현으로 교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학습자료를 만드는 게 직업이니까 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은 그냥 기존의 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법만 고치는 것도 가능한 문장이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고칠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한 것대로 하자면 the main feature of both maps is that 하면서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쓰면 되고 city hospital은 저렇게 혼자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일단 관사가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쓴 사람보다 무조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관사라는 거는 틀리고 맞고의 여부를 넘어서서 문맥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e city hospital이라고 해서 앞서 언급됐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특정 그 병원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스펠링도 좀 틀렸죠. surrounded by ringwood. 그래서 여기까지 좀 고쳐준 걸 보니까 앞에 여기 문장 구조적인 문제도 컸고 그 다음에 이런 이건 좀 자잘한 실수에 해당되는 뭐 사소한 관사 실수 그리고 스펠링 실수가 벌써 눈에 띄네요. 그러면 두 문장 읽었는데 아까 우리 앞에 문장에서 못 틀렸어요. 이 학생이 바로 앞에 문장에서 전치사 틀렸잖아요. 그렇죠? 전치사도 조금 어색했고 이런 구조적인 거가 지금 봤을 때 되게 다양하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 개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틀렸는지를 보니까 워낙 다양하고 좀 기본적인 거라는 게 벌써 예상이 되면서 아주 좋은 점수가 예상되는 글은 아니에요. 벌써 두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글도 똑같이 여겨질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글을 채점자가 읽었을 때 한, 두, 세 문장 읽고 벌써 끝이죠. 아, 이 학생은 대략 6점 떼겠다. 또는 이 학생은 한 5점 떼겠구나. 또는 이 학생은 7점 떼 정도 나오겠다가 벌써 두, 세 문장에 결정돼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완성도 있게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조금 잘 쓰고 바디1은 잘 썼는데 바디2는 망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in these two maps 이렇게 나오네요. there have been two features that still remained 음, 이것도 좀 어색해요 사실. 일단은 there have 있어 왔다. 그냥 이렇다. 눈앞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완료 시제가 나올 필요가 없고 그냥 팩트로 현재 시제 써야 돼요. 그래서 there are two features that 그냥 remained the same인데 시제 같은 경우는 그냥 눈앞에 있는 차트 그대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니까 그냥 시제는 이렇게 현재로 통일하는 게 여러분이 편하고 혹시 둘 다 과거로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there were two features that remained the same. 이렇게 해도 뭐 시제 면에서는 통일만 시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또 모범적으로 설명해 주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눈앞에 있는 지도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쓰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하는 걸로 저는 통일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생님이 about 선생님이